뉴진스 같아요. 뉴진스요? 너무 과분한 말씀 해주세요. 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신다. 볼게요. 네. 오 오케이. 딱딱딱딱. 바로 나오시네. 오 봐봐. 오케이. 아 너무 좋다. 너무 잘 하신다. 오케이. 아 너무 좋다. 오 저게 약간 정한샘 효과라고 포토그래퍼가 정한샘을 먼저 찍고 조한빈을 찍으면 저렇게 되는 거지.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셔터 속도가 달라졌어요 지금. 아니 바로바로 딱딱딱딱. 와 막. 본인이 이끄시니까. 경력이 확실히 묻어나네. 그동안 본 중에 가장 신나 보이는 담빈 씨. 좋아요. 오케이. 잠시만요 한 번 보고 갈게요. 저게 잘 어울린다. 안녕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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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잘 갔어. 오. 실이 잘하시네요. 아 아니에요. 실이 잘하시네요. 아 손을 아주. 잘 쓰시네요. 손 잘 쓰시네요. 오. 다음 착장 입을까요? 네, 다음 책장 갈게요. 네, 출발. 네, 자, 갈게요. 뭐 해야 되시면 살짝 이렇게 걸어주고. 어, 좋다, 지금. 오케이. 저런을 왜 자꾸 들고 있어, 오빠? 오빠가 맡을 때 어때? 나, 나, 나 별론데. 나 별론데? 근데 지금 여자분은 되게 좋은데 남자들은 살짝 지금 굳어있거든요. 그래서 좀만 더 풀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친구 분처럼 보여야 되는데 눈이 약간 너무 약간 이렇게. 낮춰서. 살인마처럼. 광고 모델한테 눈이 살인마 같다라는 얘기. 우와, 난생 처음 들어보자. 우와, 살인마.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너무 푹 쓰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오빠. 사진 찍는 게 어려워요. 자유롭게, 자유로운 느낌으로 그냥 해. 그래요. 아무래도 오빠의 손동작이나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오빠가 몸이 풀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더 리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랑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오늘 한빛이 되게 든든하다. 이거 손을 살짝 에어킹하는. 어우, 그런 것도 좋다, 네. 아니, 손은 뭐야? 납치 뭔가 주짓수 뭐야? 이거는... 이거 꺾기 1초 전 이거. 잡아서... 꺾기 1초 전 아니야? 봐봐, 봐봐. 모든 게 위험해 보여. 잡아서... 너 이제 납치된 거야? 이거 아니야? 이 사람이 왜 이래, 진짜? 아니, 몸이 아직 굳어 계시니까. 해, 이렇게 빼봐, 오빠. 왜 손이 위로 굳어오어? 남의 얼굴을 만져본 적이 없어. 남의 얼굴이 아니야. 내가 남이니. 아, 그래 그래. 도스 치료 하시는 분 같은데? 그치? 도스 치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이거 원하는 대로 만져. 됐어? 봐봐, 봐봐. 자, 힘 빼세요. 아, 너무 웃기다. 지금 살아났어, 지금. 지금 다 좋아요? 네. 아, 노력하고 있다고. 한빛 씨는 진짜 표정 너무 좋으셨어요. 제가 이제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드해주는 빈이가 많이 고마웠어요. 간다. 시작됐어, 시작됐어. 이렇게 기대면, 이렇게 하면. 내가 기대해야 되는데 아, 기대는? 기대지를 못하겠네, 너한테. 아, 근데 더블 촬영 중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호흡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오빠한테 기대할게. 아, 그래. 어때? 이렇게 편하지? 너가 나한테 기대는 게 나한테 편해. 어. 나 어디 누구한테 기대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들어와. 알겠죠?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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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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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커플이니까 약간 더. 네네네. 좋다. 한빛 씨 진짜 딱 잘하시네. 오, 세상 힙한데 아주. 아, 경력이 역시. 아,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빨리 해봤더니 티가 다.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